진짜 말도 안 돼 이재준 두고 봐라 근데 이제 어디로 가죠 선배 선배 마침 잘 됐다 진짜 처제 선배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고 보니 진짜 잘 됐어요 언니 먼저 만났으면 선두이고 만났을 때 야 박소영 니가 또 왜 여기 있어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? 그냥 공과 내려가서 엄마 일이나 좀 도와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고 다 해야지 알바는 왜 또 그만둬 처제 너 아저씨 추운데 이불 덮고 자야지 네 고맙습니다 선배가 옛날에 추상할 때 신었던 신발인 거 알아요? 제가 동아리 매니저였는데 제가 동아리 매니저였는데 이런 거 기억하나 못하겠어요 애기인 줄 알았는데 많이 컸네 애기라뇨 선배는 왜 항상 말을 안 해요?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싶어 응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